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자표는 자표라고 개념이 안 나오고 나중에 경계점 자표 노프에 등록사항에 대해서 자표 개념을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볼 거 없어요. 넘기시고 자 5번 면적이죠?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44쪽에 40 뭐라고? 4쪽에 있죠? 44쪽에 뭐에 관한 얘기에요? 면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면적에 관한 얘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적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에요. 하나는 뭐에요? 면적 측량 대상이 되느냐 그 얘기하고 다음은 이제 뭐에요? 우리가 단수 처리가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면적의 단수 처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내용은 두 가지를 보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지적이라고 하는 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려면 이 토지대장이라는 곳에 면적을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에 대해서 대장의 매미태 개별공식이 가 있는데 이 개별공식과의 비례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뭐라고? 땅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소유자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땅이 얼마큼 갖고 있나? 이렇게 그런 개념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뭐에요? 면적하게 되면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항상 뭐라고? 수평지역이니까 무슨 단어가? 수평면상의 넓이다 얘기고 그 다음에 면적 뭐라고? 면적 뭐에요? 면적 측량 면적 측량 대상 있죠? 대상.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닌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중에 꼭 암계두상은 자 일단 오늘은 두 가지만이라도 보자. 두 가지만이라도 자 대표적으로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합병이에요.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합병의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합병. 합병은 토지를 뭐라고? 토지 두 개를 뭐하게 되면? 합하게 되면 자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되지. 다시 뭐에요? 다시 뭐라고? 이렇게 거리를 측량해서 면적을 산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도면상에 이 피치 100이란 토지하고 100의 1이란 토지 두 개를 합병하게 되면 100으로 되고 왜 합선지니까? 선순위 집원이죠? 그래서 이거 때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디 자 자체 공무원들은 이 무엇을? 경계를 뭐해요? 경계를 없애는 것을 때린다. 이렇게 X 표시를 해놓아요. 그러면 아 이 토지는 하나가 됐고 다행히 뭐에요? 이 토지 지번은 100이고 땅이 합병됐구나.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합병은 측량해서 다시 거리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이 있어요. 지목변경 자 그래서 오늘 뭐에요? 지번 변경도 있는데 오늘 몇 가지만 두 가지만 꼭 좀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의 면적 단위는 지금 제곱미터인데 뭐에요? 평으로 곱하는 거 있죠? 평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자 쌍가루 2번은 꼭 별표해 주시고 거기 그 밑에 네모하게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있죠? 그 두 개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이 두 가지만 동그라미 치고 이 두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 중에서 세부 측량할 때 면적 측량을 할 경우가 아닌 것 하게 되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 거 거기 합병이라 1번에 합병이 들어가죠? 그래요. 합병 빼놓고는 다 측량하는데 합병만 안 하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45페이지에 보시면 면적 측량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면적 측량의 측량의 끝수처리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 쌍가루 4번을 별표하시고 그럼 우리가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 나오니까 이걸 잘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 뭐예요? 공시지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동땅은 뭐예요? 명동땅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1m 1m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가 얼마라고? 자 2억이다 아니게요. 공시지가가 그러면 2억이라고 치지 않게 그러면 얼마?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10cm 하게 되면 0.1만 한더라도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같은 땅이라도 이 명동땅이냐? 아니면 뭐예요? 지방에 있는 뭐예요? 지방에 있는 자 경상북도 뭐예요? 자 어디 봉화라든가 거제 있죠? 자 1제곱미터가 뭐예요? 200원이다 치지 않게 그러면 이런 땅들은 뭐예요? 비싼 땅들은 세금을 많이 거둘려면 이렇게 뭐예요? 메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거 아까 그랬죠? 자 처음에 우리 첫째 시간에 할 때 좌표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메타로 계산하는 건 11m 그 다음에 뭐예요? 11m 이렇게 뭐예요? 계산하게 되면 120일 뿐이 안 나오지만 무엇을? Y하고 X축이라는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자 11.1cm까지 11m 11cm 11m 11cm 가게 되면 123.431 그래서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뭐예요? 메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2.4가 더 나와요. 0.1만 하더라도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축척에 따라서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은 시험 문제에 나올 때 500분의 1로 안 나와요. 항상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경계점 경계점 좌표등록부 좌표등록부 수반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수반적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확정 측량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온다. 나오게 되면 이게 축척이 얼마라는 얘기니까 이게 50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이 500분의 1 지역과 축척이 얼마? 600분의 1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은 땅값이 뭐예요? 워낙 뭐하니까? 워낙 비싸니까 면적을 어디까지? 면적을 0.1 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한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축척이 얼마? 1000분의 1이고 아니면 뭐예요? 1200분의 1이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24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30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6000분의 1이다 치다니까요. 그럼 우리 작년 시험에 다음 중 임야도 임야도의 축척에 뭐예요? 축척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났어요. 그럼 임야도 하게 되면 임야도니까 임야도죠? 2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임야도는 그러니까 임야도는 축척이 두 가지만 써요. 그런데 지속도는 G7, G7, 7이니까 7개를 다 써요. 7개를 다 쓴다는 게 그래서 임야도는 뭐예요? 2, 2, 2가지 3000과 6000분의 1 이런 축척들은 뭐예요? 땅값이 워낙 싸니까 뭐예요? 1제곱미터까지만 공부에 등록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유형이 시험 문제 유형이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냐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시험 문제 나올 때 만약에 축척이 얼마라면 1200분의 1당에 대해서 산출 면적이 얼마 나왔다? 0.4제곱미터가 나왔다. 자 도면상에 얼마로 대장상에 얼마로 등록하냐 대장상에 그러면 지속도 뭐예요? 지속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그 1필지 면적이 0.4면 대장에 등록할 때는 최소 면적이 얼마니까? 1제곱미터니까 1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축척이 600분의 1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 예컨대 뭐예요? 0.05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럼 얼마도 안 돼 이거 0.1도 안 되죠? 0.1도 안 되는 것은 얼마로 하라는 게니까 0.1로 등록하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유형의 시험 문제다. 첫 번째 유형의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의 시험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면줄을 산출해 해보니까 면적이 얼마? 1200 자 1200 아니 뭐 예컨대 123점 뭐예요? 4.5제곱미터가 등장했다. 그럼 어디까지 자 이렇게 소수점 아래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소수점 한 단위까지 여기까지 등록해서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뭐예요?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자 어디하고 자 국민 입장에서 보면 0.5를 올리게 되면 이게 뭐예요? 0.5를 올리게 되면 1이 더 올라가죠? 이게 0.1이 되죠? 3억은 그만큼 더 내야 되죠. 왜? 땅값이 비싼 토지는 당연히 뭐예요? 0.1만 하더라도 자 공시지가가 0.1만 하더라도 얼마니까? 20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 안 되겠다 싶다 그래서 국민은 버리자 가고 국가는 왜 4.45비라고 5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산수냐 세금이지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지조공부 담당 국장하고 시민단체하고 붙었고 내리자 올리자 말이 많죠? 그래서 자 어디 이런 일종 지역을 표준편차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뭐예요? 어디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꺼내야 되는데 마지막 공부에 등록하는 수치가 이런 식으로 자 0하고 뭐예요? 0.2468 0하고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짝수가 나오더라니까 짝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니까 근데 자 어떤 지역을 보니까 123점 뭐예요? 5 그런 식으로 135 쉬고 있죠? 뭐가 나오더라니까 이거 홀수가 나오더라니까 홀수가 그래서 이제 국가하고 누구하고 국민하고 뭐예요? 한 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공부하는 수치가 이런 식으로 얼마 나오면 120 뭐예요? 3점 얼마 나오면 75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뭐예요? 소수점 아래 수치가 1, 3, 5, 7, 9 이렇게 홀수가 나오는데 홀수가 그러면 자 국가하고 국민하고 한 발씩 양보해서 뭐가 나오면 0이나 2468 짝수 나오면 뭐하고 이거? 버리고 홀수 나오면 뭐하자는 얘기예요? 올리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어디는 이렇게 뭐예요? 123.75는 123.75는 얼마를 등록해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123.75 얼마로 이거 8 제곱미터로 등록해야 될 것이고 자 123.4는 뭐예요? 짝수니까 버려야 되겠죠? 얼마로 123.75 이거 이렇게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축적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 지역에서는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765.5 제곱미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죠? 왜 끊는데 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뭐예요? 자 2 자 마지막 공부에 등록하는 수치가 뭐예요? 13579 있죠? 당연히 홀수니까 올려서 얼마로 해야 되고 760 뭐예요? 6 제곱미터로 해야 되고 만약에 얼마 700 뭐예요? 760 얼마 4.5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등록하죠? 짝수죠? 짝수는 뭐해서 이거? 버립니다 얼마라고? 700 뭐예요? 64 제곱미터로 등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두 번째 유형의 문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뭐냐 작년에 이제 작년에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꼭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되니까 그러면 자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1029점 자 5일이다 이렇게 제곱미터예요 축척이 얼마라고? 6백분의 1이에요 얼마까지 등록하냐? 소점 뭐예요? 소점 한다니까 이 등록하죠? 그럼 뭐예요? 뒤는 0.5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건 0.051이죠? 이건 0.05를 초과해요 미만이라면 미만이라면 예컨대 미만이라면 예컨대 만이니까 뭐예요? 10 뭐라고? 29점 뭐예요? 29점 5499라면 여기까지 등록하죠? 그럼 뭐예요? 이건 0.05가 아니라 0.049죠? 0.05도 안 되죠? 무조건 뭐하면 돼요? 이거 버리면 돼요 0.05라면 짝수냐 홀수냐 따져서 자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면 돼요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초과하는 거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짝수 홀수 안 따집니다 무조건 올려서 얼마를 한다는 게 이거 6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7백 65예요 5점 뭐예요? 5일이다 하게 되면 자 5일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홀수고 짝수 안 따지니까 0.5라고 5를 초과하니까 5일이든 5이든 5이든 무조건 초과하면 무조건 뭐라는 얘기니까 올려야 된다 766예요 이 세 가지 유형이 시험 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쪽 문제가 등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려운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나중에 뭐예요? 이거 올해 꼭 나오니까 이걸 좀 살펴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수 처리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쌍가루 4번 여기서 여러분 넘겨보시면 거기 이 46쪽에 46쪽에 대표제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으로 지적확정 측량 나오죠? 뭐가 나오면 지적확정 측량이란 단어가 나오면 축적이 5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면적이 얼마? 730.45예요 730.45 자 이런 식으로 얼마 730점 이런 식으로 700 자 여기죠? 이 문제죠? 여기 730점 얼마라는 얘기니까 4,5제곱미터다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끊고 짝수죠? 버려서 얼마라고 730점 730.4다 답이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문제는 30회 문제죠? 한 3년째 문제인데 횟수로 자 거기 600분의 1이고 이 얘기죠? 지금 0.050이다 뭐도 안 된다는 얘기 0.1도 안 되니까 얼마를 한다니까 0.1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유형의 문제가 셋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차량이니까 일단 올해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뭐예요? 지적공부에 관한 얘기인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공부에 뭐가 써 있느냐 자 다른 말로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지적공부를 국가가 만들었으니까 널리 국민들한테 뭐예요?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에 보관과 공개에 관한 얘기가 유의 파트를 이렇게 나눠갖고 그렇게 보시는데 올해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자 올해 작년에는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고 아 재작년에 작년에는 뭐예요? 지적공부 중에서 공유지원 명부하고 대지권 노후의 공통점 있죠? 공통적인 사항하고 있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자 뭐하고 뭐하고 도면 얘기 도면의 공부가 나와 대장 있죠? 대장 도면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뭐예요? 자 올해 나왔으니까 또 나와요 또 나오면 올해는 또인지 뭐예요? 만약에 자 그 또 나온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얘기 나오겠죠? 연결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연결이 바르지 않는 건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원 명부 대지권 노후 있죠? 지적도 임야도 그 도면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좀 살펴둘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쪽에 47쪽에 47쪽에 뭐예요? 47쪽에 지적공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등록사항 중에서 행정구역 소재 이 땅번호 지번 있죠?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자표 있죠? 자표 이 여섯 가지가 토지 폐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하게 되면 지적공부라고 하게 되면 무슨 대장이 있고 토지 대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야 대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해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몇 사람이란 얘기니까 여러 사람이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뜻등기가 돼 있어요 토지등기부에 그럼 대주권 뜻등기가 된 토지등기부에 대주권 뜻등기가 돼 있는 토지는 그 위에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고 집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 있죠? 그래서 자 내용이 비슷하지만 대주권 뜻등기가 된 토지에는 뭘 작성하는 거이고 대주권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어디에 지족도에 그려져 있고 임야대장의 토지가 자 내 토지가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임야도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땅값이 비싼 도시지역에서는 땅 그 땅에 세금을 만들거리려면 경계점 자표 등록부라고 하는 걸 작성해요 무엇을 경계점을 무엇으로 자표로 뭐예요? 자표로 등록해 놓은 뭐가 있다니까 장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경계점 자표 등록부 총 몇 개 총 7개가 우리가 법에서 얘기한 지족공부 각각 다 시험물도 이렇게 다음 주에 지족공부가 아닌 것도 하게 되면 아까 뭐해 결본대장 왜 결본이 생기면 합선제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손순위 빼놓고 다 결본이에요 그런 걸 그런 거 결본대장도 있고 아까 지상경계점 등록부 있죠 어 그래요 그런 게 다 공부가 아닌 거예요 어 그러면 자 총 7개에다가 이렇게 총 몇 개에다가 총 7개에다가 자 총 7개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을 어디에 전산처리해 놓은 거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뭐하는 거 이거 기록 어 기록 어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뭐예요 저장한 거 있죠 어 저장한 공부가 있다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한 거 있죠 전자파일 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것은 등록사항이 뭐예요 등록사항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재지본은 이제 소재지본은 공통이에요 모든 공부에는 다 뭐가 써 있어요 소재지본이 써 있으니까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지목은 어 어디 대장에 있죠 정식명칭 도면에는 뭐예요 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장하고 도면에 지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적이 있죠 자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어디에만 유일하게 뭐예요 대장에만 면적이 있어요 경계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요 자표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경계점 자표 등록에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는 다음 등 뭐예요 도면에 등록사항이 아닌 거 물어오게 되면 대표적인 답이 면적 아니면 자표예요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만 경계는 경계점 자표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시험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빨리 잘 풀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찍기 위해서는 자 이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지공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소재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공대 나와서 아르투시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소지공 소재장은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을 갖고 있고 묵도장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계에 살고 있는 경계에 살고 있는 뭐예요 자격면장은 자격면장은 무슨 도장을 갖고 있어요 축도장을 갖고 있어요 축도장 축도장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배우 소지섭인가 있는데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공대 나와서 아르투시로 군인이니까 목도장 갖고 있어요 자 경도에 살고 있는 경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경 자경이라는 것은 자파우파 할 때 있죠 자경면장이면 축도장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지하고 소지하고 집어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소유자는 토지대장과 임해대장 그 다음에 공의지원 명부하고 대지권 높은 자 지목이에요 지목은 어디 도면에는 부호 자 대장에는 정식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 있고 자표 있죠 자표 자표는 어디에 경계점 자표 등록부에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면적은 대장이 있다 그랬어요 대장에 그 다음에 축척은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요 축척은 도면하고 대장이 있다 그래서 소지공 소재장은 공대 나오는데 목도장 있죠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나올 때 면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면적은 뭐예요 면장이에요 면장 대장에만 있는 거예요 도면하면 축도장 도면하면 뭐예요 목도장 축척하면 축도장 도면 목도장 지목 지목은 도면하고 대장 도면하고 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다 이걸부터 먼저 외웁니다 이걸 외우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서요 수월해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네모나게 대장을 네모나게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이 대장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외웁니다 그러면 이 대장에는 자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맨날 쓰는 게 이제 그게 있어요 충청남도 소총군 이게 바로 소재예요 행정구역 소재 백번지가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지목이에요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가 이게 면적이에요 소유자 이렇게 쓰죠 갑이라고 쓰는 게 바로 이게 소유자예요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반은 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은 그 다음에 왼쪽 위에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고유번호는 19자리가 있는데 일단 이번 달에 여러분이 여실당은 고돌이 없다 라고 해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이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어요 왜 이 고유번호 19자리는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이에요 중간에 1번 1번은 토지대장이고 2번은 임해대장이에요 뒤에 만약에 뭐예요 뒤에 8자리 0100-000 하나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게 지번이에요 지번 그러니까 한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부에는 다 고유번호가 있어요 근데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한 필지가 아니죠 여러 필지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고유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우자고 아하 고유번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면에는 뭐예요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고유번호 그렇게 외우세요 고유번호는 19자리가 써있는데 전산처리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전산처리 때문에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그렇게 외우자고 그래서 이제 고유번호 소재지번 지번면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토지이동사유가 있어요 책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토지의 이동사유라고 써있어요 최초의 바다 매립에 쓰면 신규등록 토지를 분할했으면 그 분할 합병했으면 합병이란 식으로 이동사유가 써요 소재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 이 도축장비가 있다 도가 뭐냐면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는 내 땅이 내 땅이 자 지번이 몇 번이고 14번이고 지목이 답이고 그죠 그러면 내 땅이 어떤 도면에 지족도 어떤 도면에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나라고 내 땅을 형태를 알고 싶어서 지족도를 볼 때는 이 도면번호 왜 지족도는 도면 같은 데는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색인도 차질색자야 이 십자가 모양이 색인도가 있으니까 이 번호로 중간번호가 있죠 이 도면번호가 몇 번이라면 9번이라면 이게 9번을 찾아가는 거예요 중간번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도장 축축 그 다음에 장번호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장번호라고 하는 게 2-1라고 써있으면 아 이게 내용을 쓰다 보니까 뒤로 넘겼어요 그러면 이쪽 중에 이게 일면이다 그래서 상사 뭐예요 고돌이 없다고 했으니까 고유번호가 1필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면 빼놓고는 다 뭐라고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대지곤 노프의 뭐예요 장번호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도면 빼놓고는 다 장번호가 있어요 비고는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것이고 근데 자 소유자가 이제 자 뭐예요 당연히 등기수에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보내오죠 자 그래서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날짜가 있어요 소유권의 변동 뭐라고 변동 원인 매매면 매매 이렇게 변동 원인 및 뭐가 있어요 일자가 있어요 일자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토지 등급이 있어요 이 토지 등급은 몇 년부터는 96년부터는 자 뭐에 따라서 자 96년 전까지는 그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그래서 뭐 이게 자 7등급이냐 9등급이냐 등급에 따라서 세금을 가졌어요 근데 96년부터 이후부터는 뭐예요 어디에 우리가 개별 뭐라고 공시지과 공시지과는 전국 단위고 개별 공시지과는 시국구 단위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과 및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게 대장의 등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뭐예요 천천히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뭐라고 네모랗게 뭐예요 또 핸드폰 놓던지 네모랗게 뭐 해놓고 네모랗게 그림을 그려놓고 뭐 하면 돼요 그려놓고 자 외우세요 뭐라고 왼쪽에 뭐부터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유권자가 소유권자니까 소니까 소잡는다 도축장비 왜 짐승을 잡으면 도축해야 되겠죠 도축장비 그 다음에 소를 잡았으면 등급이 필요하겠죠 소유권자가 소잡는다 도축장비 등급과 가격 이렇게 이제 자꾸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이제 주차 퇴근하고 들어와서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 엘리베이터 보면서 왼쪽부터 왜 찔러가는 거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소유자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식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그 반복적으로 외우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몇 쪽에 그 48쪽의 거기 토지장 쌍가루 3번 있죠 등록사항 별표합니다 등록사항 꼭 별표해 두시고 대장에는 어떤 사항이 써 있는가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대장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소재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면적 뭐예요 면장 소유자 표시 나오고 자 다음에 고유번호 자 고돌이 없다 도면번호 도축장비 이동사유 소유자가 변경한 날과 원인 토지 등급 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개병문이니까 자 이렇게 꼭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 있는가 봐주자 특히 뭐예요 이동사유 있죠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 그래요 이동사유는 꼭 어디에 있는 거야 이거 대장에 있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고유번호에서 고돌이 없다 외우라고 했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그래서 52쪽에 보시면 52쪽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모두 고르라 그랬는데 거기 소재 지번 공통이라고 했죠 목도장 면적 그래서 소유자 자 그러면 비유법의 대직권 비율은 대직권 비율이니까 대직권 등록부에 있어요 자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높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거기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직권 높고 나왔죠 두 개 뭐하고 뭐하고 공유지연명부 공유지연명부하고 뭐가 있어요 대직권 높고에 공통사항의 문제가 나왔어요 만약에 올해 또 나온다면 이제 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그 차이점을 기억하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차이점을 기억하면 그러면 공유지연명부 자 이런 식으로 공유지연명부하고 뭐라고 이거 대직권 높고 있어요 자 뭐가 있다 대직권 뭐예요 대직권 등록부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하나에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뭐예요 여러 명이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땅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럴 때 공통점은 뭐냐면 왜 이것도 이제 토지 등기부에 대직권 등기니까 토지 위에 뭐예요 아파트가 들어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합건물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아파트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소지공 소지하고 뭐는 소지하고 뭐예요 소지하고 지번은 공통사항이에요 뭐하고 뭐는 공통이라고 소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은 공통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어요 고도리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맞으니까 여기도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어요 고유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번호죠 장번호 고유번호가 있으면 장번호 따라 붙으니까 그러니까 공유지역명부의 장번호 대직권능력부의 장번호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는 이것만 외워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야죠 소유자 자 소유자 자 그럼 이 대장에는 소유자 표시가 자 갑 왜 뭐예요 갑 외에 3명이라고 쓰고 이 공유지역명부에는 뭐예요 갑을 병정 쓰고 4분의 1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상의에 소유권 지분이 있고 여기도 소유권 지분이 있죠 4분의 1 4분의 1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이 소유권의 일부 전쟁이 가능하죠 자기 지분의 2분의 1을 일부 전쟁이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전쟁이 가능하니까 소유권의 똑같아요 소유권의 변동 변동 원인 및 뭐라고 이거 일자다 날짜다 똑같죠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공통해요 그래서 작년시험 문제 그래서 작년시험 문제 이거죠 다음 중 뭐하고 뭐하고 공유지역명부하고 대등권호법의 공통사항이 뭐냐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자 차이점을 빼보자 차이점을 차이점은 이게 대등권호법은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이거 벽면에 이 벽면에 예컨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자 현대홈타운 현대 현대아파트는 현대라고 써 있어요 현대라고 101동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건물 건물번호예요 이게 건물명칭이에요 건물명칭 현대라고 써있는게 바로 뭐라고 건물명칭이다 건물명칭 건물명칭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 이게 바로 대주권 비율이에요 그래서 자 이 대주권 비율이 있죠 대주권 비율 대주권 비율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외우기 싫으면 이 세가지라도 외우면 이 세가지가 들어간 거 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내용을 이해해보시면 땅 하나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접근이 가능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예전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두개를 공통성 사항이 되면 이게 공통사항인데 작년에 공통사항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뭐예요 올해도 이 비교 차이점부터 먼저 기억해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하면 접근이 굉장히 빠릅니다 접근 그래서 우리가 이 네가지를 다 합해서 광의 대장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광의 대장이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하고 자 거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52페이지 거기 이번에 공예전무의 대장구소 높고 있죠 그거 별표 하나 해두시고 별표 내주시고 자 다음주에는 54쪽에 있죠 지옥도 임하도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